지난 20일 방신전통시장에서 2023 제1회 방신사계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. 이번 축제에서는 불족발, 하부 닭강점 등 100여 종류의 시장 특화 먹거리를 즐기며 5천원 이상 안주를 시키며 막걸리, 소주, 생맥주 중 하나를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쿠폰을 제공했습니다. 진교훈 강서구청장도 현장을 찾아 시장 상인의 예로사항을 경청하고 구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을 살폈습니다. 시장 곳곳에는 테이블을 설치해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방문객들의 흥을 더해줄 풍성한 공연도 진행됐습니다. 한편 방신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.